가족 여러분들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한 번씩 해보셨죠? 오늘 주인공인 30대 후반 진 씨의 남편도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 씨의 남편은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항상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데요. 이제 겨우 결혼 4년 차인데 남편은 벌써 5번이나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퇴사를 하면 이직을 하기 전까지 집에서 집안일도 하지 않은 채 펑펑 놀기만 한다는 건데요. 최근 또 한 번 퇴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남편 때문에 이젠 머리가 아프다는 진 씨. 남편의 퇴사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일단 별별 상담소로 하면서 약간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회사 다니기 싫다는 남편의 사연.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직장인, 소장님은 어때요? 소장님도 그냥 사표 내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표라는 말이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소장직을 그만하겠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내 건데, 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또 박지훈 변호사님은 어차피 전문직도 있으니까. 변호사인데 방송일이 있어서 새벽에 항상 나옵니다, 5시쯤에 나오는데. 또 갔다가 방송, 라디오 같은 거 하다가 또 변호사무실 가고. 사실 저도 많이 나오고 싫긴 한데 해야죠, 나올 수 없으니까요. 우리 팀장이면 탐정이시잖아요. 탐정 사무가 지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쉬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힘든 게 있다 하더라도 참아야 한다고 확실히 인내를 하고 있죠, 항상 뭐든지. 일이 안 들어오세요? 상담 전화는 들어와요. 그런데 와서 직접 체결은 안 합니다. 그렇군요. 1588 뭐 이렇게 또 번호가 있죠?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사연 얘기를 짚어볼게요. 결혼 4년 차 부모. 네, 결혼 4년 차고요. 대학 시절에 만났습니다. 대외활동 모임에서 만났는데, 남편은 당시의 학생이었는데, 대기업 취업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런저런 대외활동이며, 자기 개발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었고, 이런 진취적인 면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곧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그렇게 바라던 대기업에 무사히 합격을 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결혼까지 했고요.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자, 바라고 바라던 대기업에 취업했으면, 이제부터는 인생 행복 시작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결혼 직후부터 퇴사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회사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뭐 어떻다. 퇴사를 계속 입에 달고 사니까,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라고 하는데, 어느 날 퇴직을 했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그동안 업무가 좀 많았고, 나랑 안 맞았고,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그만뒀다라고 하고, 그때 사실 첫째 임신했던 그런 상황인데, 대출금도 많아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일단은 퇴사를 했기 때문에, 마음을 돌릴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것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마음고생을 할 바에는 빨리 그만두고, 그냥 새 직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오죽 힘들었으면 남편이 자기가 가고 싶었던 회사를, 자기 스스로 퇴사를 했기 때문에, 남편 마음이 힘든가 봐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또 남편이 성격이 좋다는 거예요. 진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 그만뒀어도 곧바로 또 이직을 하겠지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진 씨가 퇴사 파티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사에 대해서 응원해줬기 때문에, 아 저기 있으면 취업하겠지 했는데, 했는데. 이 남편이 6개월 동안 백수 생활도 지속하면서, 또 이직 활동도 안 하는 거예요. 구직 활동 안 하니까, 어 이상하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취업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놨었는데, 다 생활비로 썼고, 그리고 지금 생활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비 대출도 받았고, 또 그리고 진정한테 진 씨가 손을 벌려서, 조금씩 돈을 받았나 봐요. 그걸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이 아내, 진 씨는 따로 돈을 안 번 건가요? 네, 원래는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이 남편이, 아 일 그만둬, 삼교대하는 거, 당신이 힘든 거 보는 것도 나도 좀 힘들고, 이제 집안일하고 내조만 해줬으면 좋겠고, 아이도 있으니까, 육아일만 정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일을 그만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내는, 아 그래, 뭐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애도 잘 키우고 싶으니까, 그리고 남편이 좀 직장이 탄탄하니까,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그만두자마자 얼마 안 했어서, 이 남편이 퇴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의 백수기간이 늘어나니까, 진 씨가 나라도 벌어야 되겠다 했는데, 남편은, 아니, 애 봐야지,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걸 또 말렸다는 거예요, 또. 자, 박 변호사님.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한 7개, 6개월 정도 지날 때, 남편이 결국 이직을 합니다. 대기업은 아니고요, 중견기업 정도로 가는데, 상당히 복지가 좋았다고 해요. 예컨대 빨리 좀 퇴근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진 씨는 좋다, 만족할 정도인데, 이번에는 아마 좀 오래 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7개월 뒤에, 돌연 또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왜 또 퇴사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멀어서 못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멀어서? 얼마나 멀은데 하니까, 지난번에 회사는 차로 20분, 지금 다니는 회사는 차로 30분, 10분 늘어났기 때문에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퇴사를 한 겁니다. 저는 보통 멀어서 못 다니겠다 하면, 그래도 한 시간 반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다 한 시간 넘어요. 다 경기도 거주하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말이 안 되죠, 사실. 아무튼, 이 기자. 또, 또 백수가 됐어요. 또 백수가 됐고요. 전승민 님이 저분은 사업하셔야겠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업 바람이 들었습니다. 지금 청사진을 펼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 밑에서 일하는 건 성격이 안 맞는 거야. 약간 이런 스타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약과입니다, 약과. 사실 요즘 이 약과가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긴 하거든요. 유행하고 있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남편은 요새 보니까 약과 하나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린다더라. 약과 만들어서 팔면 대박 날 것 같다라면서 진 씨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진 씨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 그리고 당신 약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 남편이 약과 장인을 내가 알아봤는데, 그 장인이 클래스를 연다고, 거기 가서 좀 배우고 오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다음 날에 배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일주일도 안 가서 사그라든 겁니다. 일주일 뒤에도 또 집에만 있길래 이 남편한테 오늘은 클래스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어봤더니. 약과 내가 일주일 먹었는데 너무 질리더라. 이거 유행 얼마 못 간다. 라면서 망할 것 같아서 안 하겠다고 또다시 집에 틀어박히게 됐습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약과를, 아니 아무리 약과 사는 손님들이 일주일 동안 그걸 먹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죠? 자기는 그걸 일주일 동안 먹으니까 당연히 질리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끈계가 없어요. 작심상일 정도의 성격인데. 어쨌든 약과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는 진 씨가 뭐라고 했냐면, 집에서 놀 거면 애라도 봐라. 나 혼자 애 보고 집안 일하고 또 돈 빌리러 다니는데 힘들다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그게 너의 일이잖아. 나도 직장 찾아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 이렇게 핀찬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해서 버려다 놓은 돈은 다 어디 가고 그것 다 어떻게 했어?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일 안 하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한 기간보다 백수로 있는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이 없었던 거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아내한테 타박을 낀 겁니다. 지금 마리님이 제가 경험자입니다. 이건 이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니, 소장님. 이게 진취적인 성향이었다면서. 사람이 하품을 하고 소파 누워가지고 배 긁고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나이스러운 이런 잘못된 진취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좀 잘못된, 남들이 보면 진취적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게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 무책임하고 끈기도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만 진취적이고 씩씩해 보이고 이랬던 거죠. 이 남편이 이 정도가 아니고 결혼 4년 차라고 했는데 5번을 그 사이에 퇴사를 한 겁니다. 그 후에 3번을 더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황당한 퇴사 이유는 그 회사 점심밥이 맛이 없어서 난 그 회사가 다니기 싫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다니고 회사 자체가 다니기 싫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봤을 때는 제일 속상한 거는 퇴사를 하는 것도 속상하지만 말 없이 퇴사하고 나서 통보하는 거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들어보니까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이 양반은 보니까 재취업은 꼬박꼬박 했어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 이유가 사실 납득하기 어려워요. 퇴사 이유가 요즘 이런 게 많죠. 갑질이라든지 인격적 모독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견딜 수 없는 것. 아니면 자신의 이상하고 현실에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퇴사를 하긴 하는데 밥맛 없다고 퇴사하거나 조금 10분 멀어졌다고 퇴사하거나 결국은 이거는 대부분 핑계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유가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도 이 아내가 뭐라고 이렇게 화를 내니까 어딘가 또 취업을 하긴 했던 모양인데 또 그냥 고질병이 도진 거예요. 사실 들어갈 때는 이번에는 오래 다니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또 슬슬 퇴사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유는 옆에 앉은 동료가 말이 너무 많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출근하면 자꾸만 옆에 와서 이것저것 떠드는데 그게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이뿐만이 아니라 자꾸 누군가의 뒷담을 한다는 겁니다. 이 동료가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사하고 싶다는 겁니다. 진 씨가 그런 사람은 어느 회사를 가나 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남편은 정말 안 되겠다. 조만간 정말 퇴사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진 씨는 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퇴사했다고 연락 올까 봐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사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툭하면 퇴사하는 남편. 자꾸 상의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데 어쩌면 좋겠냐. 소장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아까 한 시청자께서 정말로 좀 같이 못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좀 불보듯이 뻔한 악화일로의 관계가 예상이 되죠. 갈등이 되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결혼한 지 4년 만에 5번 퇴사라면 정말 무책임하고 끈기가 없는 거고 앞으로도 이것이 되면 계속 이 아내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이 부부관계는 불보듯이 뻔한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퇴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진지하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그 가정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팀장님도 한 말씀 조금 조언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남편이 무책임하고 일하실 때 핑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이걸 해결하기 힘들고 아까 박상희 수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전문가들한테 만나서 심리상당을 해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 마음을. 박 변호사님.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일률적인 이유가 없어요. 밥, 출근거리, 사람. 아무런 어떤 해결적인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으면 혼자 하는 일을 하라 한다든지 뭔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지금 보면 그냥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실증을 많이.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본인이 스스로 약화, 사업한다. 그것도 그렇게 뭐 했잖아요. 그냥 놓으세요, 그냥. 안 되는 사람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말 본인이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는 어쨌든 간에 나갔다 또 다시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일을 하시고. 저는 차라리 그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어요. 전업주부를 남편으로. 왜냐하면 저는 앞만 봐도 이게 다 납득이 안 돼요. 세, 네 가지, 대, 여섯 가지 사유가. 매치가 안 되거든요. 전업주부 하시고 아내가 일을 하시는 게 오히려 가정을 좀 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좀요. 네, 조윤정님. 누군 일이 맞아서 다니냐라고 하셨고요. 제인님. 퇴사하는 용기가 부럽긴 하네요. 태연기님. 전 아이에 직업 체험하고 있네요. 그리고 일루바타르님. 거봐라 반장픽에 나온 일중독 남편이 낫지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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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